아, 차정비하러 가야되는데 어디로 가야할까? 당연히 스피드메이트지 일반 정비가 이런 느낌이라면 스피드메이트는 이런 느낌이야 스피드메이트 멤버십 카드에 가입하면 정비공인, 무료점검, 보색 무료보충, 보험가입할인, 주유할인 등등 여기에 OK 캐시백 정리까지 이게 끝이 아니지 삼성 하나 KB국민 신한 우리 롯데 BC 현대카드 이 모든 카드가 제휴 카드라서 무료로 모든 엔진오일을 교환해준다고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면 안돼 이미 60만 회원이 가입해 있어, 미안 아니 그럴 수 없다고 부모님 헉 그리고 카드 이 기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